나 요즘 유튜브로 외국어 공부해? 최근 워용 유튜브 쉐 와이 유. 최근 워용 유튜브 쉐 와이 유. 최근 워용 유튜브 쉐 와이 유. 그 블로그에는 볼 게 많더라고. 너 팔로워 면명이야. 그 사람 인스타에 악플 진짜 많더라. 제 계정에 와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꾸 손발이 저리네. 손자오 진창 파마. 손자오 진창 파마. 손자오 진창 파마. 부미의 존 카트야 나. 너무 피곤했어 혓바늘이 돋았어. 라우 레이 고도. 장, 코, 창, 퀘양르. 라우 레이 고도. 장, 코, 창, 퀘양르. 라우 레이 고도. 장, 코, 창, 퀘양르. 베개를 잘못 빼고 잤더니 목이 뻐근하네. 장, 코, 창, 퀘양르. 안구 건조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왕 나온 김에 장 보고 들어가자. 장, 코, 창, 퀘양르. 장, 코, 창, 퀘양르. 안녕히 계세요. 인터넷로 사람이tó. 제일 잘 나가는 상품이 어떤 거예요? 더 작은 사이즈는 없나요? 여메여 비즈거 샤워이뎌 더? 여메여 비즈거 샤워이뎌 더? 여메여 비즈거 샤워이뎌 더?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배송돼요. 징힌 띵더화, 맹힌 쥬거이 송호어. 징힌 띵더화, 맹힌 쥬거이 송호어. 내 첫사랑은 언제야? 니다 출애인 시샘머시호어? 니다 출애인 시샘머시호어? 니다 출애인 시샘머시호어? 남자친구랑 커플링 맞췄어. 워근 남펑료 띵지 러 이대 친리 제지. 워근 남펑료 띵지 러 이대 친리 제지. 워근 남펑료 띵지 러 이대 친리 제지. 이번 주말에 걔랑 데이트 하기로 했어. 쥬 쥬 쥬 머, 야호허타 웨회. 쥬 쥬 머, 야호허타 웨회. 쥬 쥬 머, 야호허타 웨회. 널 위해서라면 내 모든 걸 줘도 안 아까워. 쥬 쥬 러 니, 부시 바 워다 이채 도 게니. 변명보다는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싶었어. 워싱 틴 덕, 부시 비엔지에, 얼시 쥔 청더 다우친. 워싱 틴 덕, 부시 비엔지에, 얼시 쥔 청더 다우친. 워싱 틴 덕, 부시 비엔지에, 얼시 쥔 청더 다우친. 내 친구는 인생에 우여곡절이 참 많아. 너 정말 하나도 안 변했다. 걔는 다 좋은데 잔소리가 너무 심해. 너는 비밀이 너무 많아. 니, 하우샹, 요, 헌두어 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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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비니는 셀카를 정말 잘 찍더라. 도빈, 헌후이 지 파이. 도빈, 헌후이 지 파이. 도빈, 헌후이 지 파이. 삼만 원어치만 넣어주세요. 请给我家三万含币的油. 이 차 연비가 어떻게 돼요? 저辆차, 요, 하우샹, 요, 하우샹, 요, 하우샹, 슈어 미. 사실 난 장 나비엘 глаза. 这辆车油耗量是多少? 其实我的驾照属于休眠驾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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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차가 내 차를 들이받았어 后面的车撞了我的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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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끼어들기가 제일 어렵더라 对我来说,变道加塞最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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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因为换了化妆品 所以脸上起了个大 因为换了化妆品 所以脸上起了个大 因为换了化妆品 所以脸上起了个大 라면을 먹고 잤더니 얼굴이 퉁퉁 부었어 昨晚睡前吃了方便面 今早起来脸种种的 昨晚睡前吃了方便面 今早起来脸种种的 昨晚睡前吃了方便面 今早起来脸种种的 听说,彼此相爱的人 会越来越像 听说,彼此相爱的人 会越来越像 听说,彼此相爱的人 会越来越像 살이 쪄서 바지가 꽉 끼네 胖的裤子都紧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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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마를 해볼까 생각 중이야 我打算烫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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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예감이 좋아 不知怎麽的 感觉特别好 不知怎麽的 感觉特别好 不知怎麽的 感觉特别好 아끼는 컵이 깨져서 속상해 我特别爱吸的杯子 摔坏了 真让人伤心 我特别爱吸的杯子 摔坏了 真让人伤心 我特别爱吸的杯子 摔坏了 真让人伤心 지금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 맞아 你现在是在真心道歉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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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취업해서 정말 기뻐 我很高兴 我朋友被录用了 我很高兴 我朋友被录用了 我很高兴 我朋友被录用了 올해도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간 거 같아 今年也是一眨眼的功夫就过去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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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这家的招牌菜是什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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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炮麵 불기 전에 빨리 와서 먹어 快过来吃 一会儿方便面都泡开 快过来吃,一会儿方便面都泡开了。 快过来吃,一会儿方便面都泡开了。 출출한데 뭐 근거질거리 없어. 我有点饿,有没有什么吃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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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의 올리브는 빼주세요. 比萨里,请别放橄榄。 我要吃这个饺子,我等了一个小时。 我等了一个小时。 不要再还没开始前就说放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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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내 곁엔 항상 내가 있잖아。 没关系,我一直都在你身边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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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람 때문에 주눅 뜰 필요 없어。 别因为那种人垂头上气的。 别因为那种人垂头上气的。 没关系,我一直都在你身边啊。 下次肯定能合格。别灰心。 下次肯定能合格。别灰心。 누가 뭐라 하든 난 널 응원할 거야。 无论别人说什么,我都会支持你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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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디 가서 차나 한 잔에요? 我们去喝杯茶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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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말에 드라이브 갈까? 这个周末,我们一起去豆腐好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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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今天晚饭吃五花肉吧。 今天晚饭吃五花肉吧。 今天晚饭吃五花肉吧? 우리一박二일로 여행 가자 我们去个两天一夜旅行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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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를 좀 줄이는 게 어때? 少抽点煙,怎么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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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왜 이리 똑똑한 걸까? 我怎么这么聪明呢? 我怎么这么聪明呢? 저 사람 성격 진짜 이상하네 那个人性格真奇怪 那个人性格真奇怪 엄마는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거야? 妈妈,为什么只批评我一个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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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이면 한 살 더 먹는구나? 爱,明天又老一岁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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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럴 줄 알았지 你看看,我早就知道会这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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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옆집에 도둑이 들었대 听说,昨天阁壁进了小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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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문은 소문일 뿐이에요. 전원은 소문입니다.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잠수탔대. 단지 헛소문일 뿐이니까 신경쓰지 말아요. 불구시 얕얌罢了, 비엣세이. 불구시 얕얌罢了, 비엣세이. 불구시 얕얌罢了, 비엣세이.